한국국토정보공사 미미야, 월등한 오감의 소유자 괴물이 아니면 죽어야지 쓸모없는 거니까 명심에는 정식 작전이야 이거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 눈 내리는 날 하늘을 날며 난 지금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유전된 게 맞습니다 미안해 특혜선 안 돼요, 절대로 자식이 정원고등학교 다니나요? 당신들은 자식을 숨기려고 해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언제든 괴물이 백성대 끝 끝 끝 심지어 끝 눈